나 헤어졌어 뭐? 우리 헤어지자 자주 못 봐서 그래?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? 대답 좀 해봐 왜 헤어지자는 거야 갑자기? 그냥 갈게 조금만 더 이따가 미안 지금은 너랑 보내는 시간보다 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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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가 좀 줘 봐 야 운동하랬더니 자고 있냐? 빨리 일어나 내가 불렀지 이제 선수 된다고 아니야 네가 너무 얼굴을 안 보여줘서 우리가 직접 보러 왔어 그래 나의 모든 시간은 너를 위해 쓰인다 나에게 필요한 건 너니까 운동은 잘 되고? 나 헤어졌어 뭐? 꿈에서 야 꿈은 반대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난 또 진짜 헤어졌다고 이제 하니까 말이야 애들은? 애들은? 요즘 잘 지내? 다들 고3이라 엄청 바쁘지 또 하나도 다른 반 대고 나서 잘 못 봐 그치? 응 나도 공부 시작했다 넌 왜 안 하던 듯해? 왜 다들 의심부터 하는 거지? 응원 안 해주고 그걸 몰라서 못니? 몰라 왜? 왜 그러는데? 파이팅 농구 나자 왜 그러는 건데? 아이고 못 봐라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가 어디서 본 적 없나? 모르겠는데요? 예쁘면 그냥 예쁘다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 배고파 뒤진 줄 아네 아이 뭐야 이거 네가 왜 여기 있냐? 우와 둘이 엄청 닮았네 닮았다고? 동생이야? 어 인정하기 싫지만 나도 인정하기 싫거든? 제발 길에서 아는 척 좀 하지 마 개 쪽팔려 근데 니 또 어디 가냐? 독서실 밖에서 공부해도 모자를 파네 오늘부터 알바한다 왜? 엄마가 이제 폰 잃어버리면 안 사준댔어 또 잃어버렸냐? 몇 번째냐 도대체? 아 시끄러워 나 알바 가야 돼 아는 척 좀 하지 마 동생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 맨날 뭐 잃어버리기만 하고 나 이제 과외 가는데 너 어디가? 나 여부랑 야 나 먼저 간다 차요? 에휴 차요? 진짜 잘 잃어버리네 어이 씨 답장을 아네 읽지도 않고 아 야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답장 다 넣어 전화도 안 바꿔 아 미안 나 이거 바꾸느라 에? 뭔데? 아 나 이제 페북이랑 인스타 다 끊고 공부만 할 거거든 어디 아파? 병원부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야 손도 바꿨는데 안 믿냐? 나 이제 진짜 공부만 할 거거든 무슨 일 있어? 아 왜 그래 야 야 따라와 야 야 115 부를까 내가? 음 에이 에이 야 뭘 그렇게 많이 사? 그러네 너는 아 나 유튜브 시작했잖아 그리고 서점 자주 오지도 않는데 한 번 왔을 때 많이 사둬야지 편집책은 그렇다 치고 영어 단어책은 왜 사? 음 몰랐는데 필요하더라고 아니면 사전을 살까 사전 빨리 골라 시간 없어 나 공부러 가야 돼 음 그거 다 사게? 어 나 이번엔 공부 진짜 개 열심히 해서 공부만 한다 나도 백만 구독자 넘어서 골든포트 받는다 아 갑자기 의욕이 넘쳐버리네 쇼핑백이 다 차버렸네? 어쩌지?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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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갑자기 배가 고프네 아 얘들아 이거 오늘 다 공부하려고? 응 응 우리 이제 스터디카페 단골할 거거든 근데 일단 밥부터 먹고 아 그러게 돌아다녔더니 배고프다 밥부터 먹자 응 어 주아 햄버거 사러 갔는데 내가 전화해볼까? 응 햄버거 좋지 수치 햄버거 응 여보세요 아 바보야 아 김아가 주아한테 전화 건 거잖아 아 자 아 그냥 내가 갔다 올게 새 후보가 두 개 맞지? 고마워 응 빨리 갔다와 배고프면 현미증 난단 말이야 야 우리 공부하자 개 얘기 좀 그만해 왜? 아직도 좋아해? 제가 언제 좋아했다고 그리고 나 그때 남자친구 있었잖아 근데 너가 남쇼한테 계속 찝쩍거려가지고 걔 농구고도 나갔었잖아 기억았나? 뭐래? 문의로 불러드릴게요 옆에서 기다려주세요 다음 분 주문 도와드릴게요 신님? 아 저 메뉴 못 고르셨으면 뒤에 분 기다려주지 아 좀 비켜주지 뭐? 아 뒤에 분 기다리고 계셔서 야 너 몇 살이야? 야 그냥 가자 뒤에 사람도 있잖아 재수없어 주문하시겠어? 저 새우 버거 세트랑 한우 불고기 버거 세트 아 잘생겼어요 네? 한우 불고기 버거 세트 두시고요 콜라 하나는 아이스커피를 바꿔주세요 계산해주세요 네? 계산이요 아 아 계산 메뉴 이름으로 불러드릴게요 네 주아야 어? 어? 미술학원 잘 다녀왔어? 응 아까 전화 못 받아서 미안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저녁은 먹었어? 이제 먹어야지 너는? 난 입맛도 없고 바빠서 밥은 먹지 그래도 아 나 다음 주에 외출이야 아 그래? 나의 모든 시간은 너를 위해 쓰인다 너를 위한 시간이다 기간이다 그때 보자 슈우야 나 야 남슈우 빨리 오라고 밥 나 가봐야 될 것 같아 응 응 집 갈 때 연락할게 미안 밥 먹고 해 밥 먹고 아 배고파 부럽다 여친이 이런 것도 싸주고 그렇냐? 야 너도 여친이 따지 않았냐? 네 여친이 언제 와 바빠 에이 야 남슈우 여친 개 이뻐 진짜? 응 야 야 운동을 소홀히 하는 이유가 다 있었구만 그러게 말이야 야 우린 언제 생기냐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내가 아닌 너를 위한 시간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랑 보내는 시간보다 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해 나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너였는데 넌 아닌가 보다 아 니 폰으로 검색해 왜 남의 폰으로 난리야 두지잖아 아 아 류주가 걔 집도 멀다면서 왜 여기까지 와서 공부하는데 공부할 때가 우리 학교 앞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 학교에서 집까지 5분 걸려던데 히히 그래 뭐 그랬구나 이뻐라 이뻐라 공부해 고마워